조심조심 뭐하냐 이 개지 영 더 큰데 이게 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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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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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라구 조심조심조심 오오 조심구абат 저거 오 방금 케이틀린 잡을려고 들어온게 분명하구만 와딩부터 와딩부터 날 죽일라고 하겠지 하지만 난 못죽이지 루빕이 강력하니까 오케구 용하니 용하니 조심하고 카타리나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 우리가 각만 만들어주면 되는거야 카타리나가 지금 딜 장난 아니다 왜냐? 존냐의 공허 지팡이까지 주물력과 마간을 한 번에 거기다 안정성까지 세 개를 한 번에 잡은 시대에 지금 어? 캐릭 대기자가 바로 카타리나니까 오케이 기다리 기다리 와딩부터 와딩부터 오케이 여기 와드했다 여기 여기 와드했어 조심해 여기 애들 피들 죽이 있을 수도 있어 난 이거 붙을테니까 넌 그거 붙어 나는 근딜이고 넌 원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캐릭의 상황에 맞게 와드를 부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팀워크의 처음 시발점이니까 그게 바로 시발점이야 알겠지? 오케이 집에가서 바로 솔라리의 재료인 요거 누비 수정을 사야겠구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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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삼이 맞네 도와줘 산삼이 뭐야 산삼이 뭐야 와드를 산삼이라고 하는거야? 오오오 기다려 기다려 리븐이 와야된다 리븐이 야! 앗! 궁이라도 찾고 죽어야겠다 아아 불도 못찾어 아하아 이렇게 물리고 물리고 시작하면 안되는데 이거 이것도 못죽이지 이것도 힐 힐 있으면 애들이 세니까 리븐이 있어도 이러면 억제게 밀리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조심조심조심 끌리면 안돼 끌리면 안돼 끌리면 안돼 억제기 하나로 내줘 억제기 세개야 걱정하지마 여기가 주라면 여기가 식이라면 의 식 주 식은 뺏겼지만 의와 주가 남아이다 걱정하지마 억제기 세개니까 걱정하지마 수고요라고? 아니야 아직 일러 수고라고 말하는게 아직 이르다고 감각을 넓히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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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안돼 와드라도 개 개 독 침묵 아싸 너가 아무리 침묵을 거려도 나를 말하게 아 도망가 아 이거 피드스틱 딱 잡았을 때 리븐 있으면 찾으면서 피드스틱을 먼저 잡을 수 있는 각을 만들어도 되는 피드스틱이 지금 존냐가 있죠? 오케이 존냐가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된다 한 벼랑 노노노노노노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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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찾아갑술라리! 오! 잡았다! 뭐야! 오! 오! 방어망을 선마하길 다행이야 살았네 오케이 헬스촌라리 사주고 쟤 여기서 더럽게 약한데?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겠는걸 이거? 어! 좋아! 좋아! 어! 뭐야! 이거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이 기지배 가짜야! 너흰 막아! 나 추적할게! 됐다 강타 써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거, 거, 미거, 어어어 큰일날 뻔했다 큰일날 뻔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밀자 다 잡을 각인데 왜 못 잡나요? 다 죽을 각이야 적이 먼저 부시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야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잡는다고 피만 보고 생각하면 안 돼 적은 CC기가 놀랍거든 다 죽을 각이야 이건 어... 하하하하하하 안 아픈가봐 난 아픈데 육체보다 더 아픈게 마음의 아픔이야 난 지금 육체만 아프지 마음은 아프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가잇! 큰일났다 큰일났다 나 혼자 죽어야 돼 이건 이건 연대책임에 의해서는 안 돼 됐다 살았다 아아 아깝다 나 혼자 죽어야 돼 나 혼자 죽어야 돼 나 혼자 책임질 일이야 됐다 다행이다 나 혼자 죽어서 그건 참 다행이야 조심해 조심해 막을 수 있겠니? 이게 개피여가지고 얘네들이 이거 개피 밀어버리고 바로 끝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애 하지만 포기하진 말자 포기하진 말자 게임을 이기기 위한 3대 요소 있잖아 희망 사랑 치킨 지금 2대 요소가 희망과 사랑이 샘프로 잡았다 이거 먹어 아 먹으면 안 되지 이거 사 민병대 가자 먹으면 안 됩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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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하지마 피들 궁각 조심하고 피들이 안 보이면 무조건 궁 재는 거야 작가형님 어서오세요 와딩부터 이럴 줄 알았지 낚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구만 조심조심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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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마 차버릴게 Q 맞추고 솔라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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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여기들 괜찮니?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여성들이 다 살았다 기호찌님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여성을 지키는 것은 나 리신의 사명감 다행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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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려 다 죽여버려 사정 봐주지마 아하 여자미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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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다행이다 칼났다 칼났어 기달 약간 억직이 한개 한개만 더 밀린거지 과탐 억직이 남은거지 야 이거 바론도 이대로 가면 먹힐텐데 그냥 바론의 와드를 해야겠다 바론 가죠 이거 우리가 바론 그냥 가자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도야 그냥 가자 가버리자 이거 뭐 아니면 도야? 물이야? 알았어 어? 딜이 없다고? 알았어 다시 마을로 돌아가자 다시 마을로 돌아가자 저쪽 방풀인데 내가요 미안해 전체 채팅으로 저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보구나 미안하다 내가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네요 제가 방송을 안했다면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텐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안하고 게임을 했다면 저는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 점 10분 오케이 굿! 큐 맞춰놓고 마무리 짓고 굿! 바로 빠져주고 좋아 좋아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이다 일로 오겠지 하지만 나는 W로 빠져나가고 좋았어 좋았어 쓰레쉬를 잡아냈구만 어? 그냥 이거 바론만 내줬으면 이건 쓰레쉬의 전력 감소가 바론을 먹은 것과 똘이 똘이가 돼가지고 적의 전력은 지금 그대로야 지금 싸우면 적은 지금 바론 버퍼 없이 5 대 5 하는 거랑 똑같은 전력이야 일단은 음전자의 망토 사고 그 다음에 체력불력을 두개 사 간다 강다 강다 내가 강다 필요없어 오케이 슈퍼미니언 잡아 3차 억제기 막아야돼 리본과 같이 내가 막아주자 피드를 차는게 좋아 오케이 잡아! 가다! 아! 클났다 오케이! 여기서 반대 아! 아암!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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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그대로 까다리나 까다리나 그녀가 나를 사랑해 이거 진다 이거 진다 이거 진다 이거 진다 아! 아하아 도망갔어야 됐어 음 까다리나는 큐를 실패한 순간 기일의 50%가 없어지고 르블랑은 쿨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갔어야 되거든 너무 아쉽다 카타리나가 지금 제일 잘했는데 너무 아쉽다 이거 상어 복원님 탱클러까지 감사합니다 카타리나 때문에 34분까지 올 수 있었어 음 카타리나 아니었으면 진작 20분에 끝났을 거야 음 일단은 아이템 하나 사자 이거 루비 수정 오케이 오케이 좋아 강타를 이용해서 빠르게 슈퍼미니언들을 처리해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좀 집중을 해보죠 와딩좀 하고 바론이 없는건 굉장한 행운이야 저기 바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론에서 낚일 이유가 전혀 없어 일단 와딩부터 하자 블루 있니? 계신가요? 어 블루 있었군 헤헤헤 먹지마 어차피 이거 먹으면 다음 블루 적에게 주는거야 어? 먹지마 멸종시켜야돼 이대로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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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비한 시간이 없어 와딩와딩 렌즈 돌리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없어 애들 없어 하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놈 됐어 적 잡았지? 두명 잡고 두명 죽었어 세명 죽었어 세명 잡고 네명 죽었어 세명 잡고 네명 죽었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신드라 서포터 잘 살아남았다 그래도 할만한데 안타? 아 할만한데 끝났네 아쉽다 이제야 할만해졌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할만했는데 끝나버렸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급전이에요 저 승급전 아니에요 해물파전이에요 말하지 말자 열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 친구한테는 지금의 유머가 유머로 받아들일 수 없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니까 알겠지? 가만히 있자 알겠죠? 9733딜 잘했네 파전이 너 리포시다 왜왜? 왜 리포시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나 재밌었네요 피들님 누군가 님의 누나를 뽑을 겁니다 밤에 잘 때 조심하세요 빠생? 오케이 빠생 빌드 빌드